만약 복잡한 보험이 쉽고 간편해진다면 금융생활이 게임처럼 재미있어진다면 어떨까? 창작자에게 영감을 해주는 플랫폼이 된다면 태풍 같은 기상 예보까지 고려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? 내 업무를 도와주는 더 똑똑한 AI 친구가 생긴다면 어려운 기술 이야기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면 비즈니스도 톡처럼 쉬워진다면 톡에서 나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할 수 있다면 내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만약에 카카오가 한다면 또 어떻게 바뀔까? 오늘도 카카오는 일상을 바꾸는 중